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 회복해 미안 내가 내가 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 미안하다 이러지 말아라 나 내 잘못이다 내가 나 쓰레기다 내 놓고 상자가 쓰레기 같으면 어떤 기분이니까 먹임뭐야 그냥 꺼지갔겠지 뭘 새삼스럽게 내 먹임무스 내 먹임무스 내가 사람이 나를 너무 넘어가겠다 네 짜증나 재밌는거 같아. generously 정돈ing 축축축 신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존내말이 나오네. 진짜. 작장 나와. 정말 길다. 여기 진짜 길다. 어떻게 할 수 없이 길구나. 그러지 말아요. 너무 길게 대단한 거 있지. 이제 제가 더 아름다운 카드가 입에서 담을 수가 있어요. 아, 아, 네. 아, 아, 다행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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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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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만원원 감사합니다 예전에 유튜브로 역전제품을 감염있게 보고 나서 이제서야 오게 됐네요 자주 오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뭐 여유되시면 가끔 와가지고 채팅도 좀 쳐주시고 방송 재밌게 봐주시고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신갑 크리프로 이름 한 번 차면 아 오우 좋아 마방은 확실하게 확실히 챙겨버리자구요 이제 마이리도 마나가 거의 다 됐어 아무튼 뭐 자주 와주세요 네 사람들이 채팅을 안쳐서 그렇지 채팅에 잘 반응이 되니까요 가끔 가끔 좀 이상한 채팅하는 사람들한테 좀 뭐 그렇긴 하지만 혹은 혹은 묘한 포인트에서 가끔 열받을 때가 있어서 그렇지 별거 아닌 거에도 별거 아닌 거에 가끔 음 어 뭐 사람 성격이 그래서 오잇 이번엔 번개 마구기야? 뭐하는 거야? 제게 이 니로라면 누구야? 어? 나 남장님? 역시 남장님이야 가차없지 어 덕분에 남장님까지 올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아직 심지어 알침 쫓아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길다는 거야 남게 고마워 고마워 알았어 조심해 돌아가자 소름 돋는구나 역시 소름 돋아 소름이 돋지 않을 방법이 없다 오늘 끝내야 되는데 한계가 오고 있다 나에게 한계가 오고 있어 현황은 아니고요 현황은 아니고요 며칠째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게 마지막 집터라 끝을 보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버렸네 그런 거 안 맞아 바다에 안 가도 이 정도로 엔카운트가 많았겠다 내 추억 보정인가 이거 바다의 암가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투에 토르 이미 있잖아 이미 있어 이제 슬슬 알챔이랑 루키어스도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되다 마지막 던전이 이렇게 길었다니 원래 이런거 한꺼번에 많이 주는거 다음에 보스전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거의 마지막이란 의미 아닌가 아니랍니다 당당 멀었답니다 아니 마갑주가 네 마리나 이건 좀 위험하다 잘못하면 골로 가버렸어 오 미스 오 미스 어 미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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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얘는 데미지를 안받냐? 아니야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쁜놈이다 내가 쓰레기야 진짜 이게 쓰는 마법만 쓰게돼 어쩔 수가 없어 어우 취하층? 끝이 아니야? 약간 여기가 최종 던전이 아니었단 말인가? 마지막이 마지막이었던 거임 겨우 최후의 최후까지 왔어 또 나온건가? 정말 끈질긴 녀석들이야 아 루키어스 루키어스 와준거야? 뭐? 역시 알침이도 왔구나 알침 알침 못말리겠네 이런 위험한 장소까지 오다니 이봐 루키어스 조금전 던글레스와 안나싸 녀석 뇌관검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수도불 알침 두 사람도 조심해 가자 제발 제발 배가 없어라 제발 복잡하지만 말아줘 아휴 복잡할 것 같다 존 이문 이라는 것은 여기서 한번 되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거구만 여기는 아니야 됐어 안갈 거야 어차피 다 끝났는데 뭘 아이템도 이미 별로 쓴 것도 없고 바로 가자 나 바쁜 사람이야 지금 머리가 떡지고 있다고 12시를 넘어가서 내 머리가 떡지고 있어 내 앞머리가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다가오고 있다고 아 맞아 마법은 배우고 와도 되겠구만 마법 배울 수 있겠지 레벨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보자고 아 진작 짜증난다 무지 짜증난다 그냥 짜증난다 미칠듯이 짜증난다 돌아버릴 것 같다 흐흑 띠용 발크대에 도착했다 대성당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찌끄래기? 그래 체포된 아바리스 대신관이야 실컷 나쁜 짓을 일삼았던 주제에 지금에 와서 기도라니 염치도 없군 극복할 용키 그딴 거 없키 뭔 소리야 자 일단 어 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제 베리어스 경하고 가짜는 대화 몇 번 하고 나야말로 이 세상의 정이다 이거 한번 소리 듣고 이기면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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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크툼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고 나서 부활한 오크툼한테 풍직당하고 끔살당한 후에 어빈이요 뭐 이 세계를 부탁한다 뭐 이렇게 끝나겠지 그러면 이제 또 오크툼이랑 싸우고 끝 이제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지금 공개됩니다 부자면보호의 여답 끝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마법 너무 배운데 없어요 괜히 돌아왔네요 진짜 엎드려 그냥 더 못 배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 이 정도 레벨인데도 뭐 더 배울 게 없다면 이제 다 배운 웬만한 건 다 배운 거겠지 거의 마지막인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뭐 베리어스랑 싸우든 뭐랑 싸우든 싸우겠지만 에헤 라디오 어 가자 들어가보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나도 궁금하니까 뭐 뭐야 이 장소는 아니 이 세상 곳이 아니다 그렇군요 그래 아니 왜 던전이야 던전 싫어요 그냥 바로 부스 전화기 해주세요 아 애들 클라스가 드린네 애들이 커졌어 그래도 음악이 좋으니까 봐줍니다 뭐 2시 전엔 끝나겠죠 뭐 마법이 안 됐는구나 마법이 안 됐는구나 죽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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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들 너무 센거 아니야? 아무도 그래도 아우 천원원 감사합니다 네 아우 파이팅 해야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어 난 솔직히 지금쯤 되면은 뭐 엔딩이든 뭐든 잡고서 어휴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할 줄 알았어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오늘 끝낸다 그러기로 했으니까 끝내보이겠어 이미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아 제발 제발 이런거 하지마 아니잖아 이거 아닌거 같애 야 이것들아 야 이 쭈쭈바 새끼들아 야 이거 아니잖아 왜 맵을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야 야 잡아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역할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도 어떻게 된거야? 아니 아까 그... 2003님이... 40일 정도면 엔딩 볼 수 있대가지고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얼마 안 남았고 했는데 40일인데 엔딩이 안 보인다! 어떻게 된거냐! 이게 어떻게 된거야! 울지마 바보야 나 정말 안 괜찮다 높다니 이제 슬슬 경험치도 얼마 안주면서 어빈이 공격력이 지금 제일 월등하니까요 마갑 트라이던트 마법왕이 영청오르네 근데 별로 입고 싶진 않아 저기요 어떻게 된건가요 이거 뭔가 좀 아닌거 같은데요 아 그래 알았어 가베인이가 마방이 약하니까 땅다라 땅다라 루티스야 오케이 루티스야 오케이 설마 여기 못넘어가냐 설마 여기 못넘어가냐 감사합니다 제이언이 이랄빈이 메뚜 안가 찌개 루티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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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